안녕하세요 쥐타짜 안교수 입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좀 늦은 시각이죠 자 여러분들 어 우리 기술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오르고 코스닥 지수도 1.6% 정도 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 주가가 왜 오르지 못했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았어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 기술은 분명히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를 말씀드리고 현재 우리 기술에 지분 투자해 놓은 큰 거대 세력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더 일깨워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기술이 보유한 알짜 사업부를 하나하나씩 면밀히 살펴보면서 원전 관련된 사업 하나만 추진하면서도 주가가 3,30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체코 원전 관련돼서 체코 방문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기까지 주가가 끌어올렸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실까지 있게 되면 주가는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기술의 지분 투자해 놓은 세력의 명단을 우리가 살펴볼 거고 총 얼마의 금액을 투자했고 이들은 언제 주식을 팔 수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할 텐데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주식으로 팔 수 있는 날짜는 가까워진 게 12월 7일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들은 분명 주가를 끌어올릴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일주일 이후 주식으로 전환해서 파는 게 있어요 파는 게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들께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죠 어땠습니까? 점점점점 상한가예요 거래 정지 됐어요 지금 거래 정지 자 이 종목이 뭐죠? 하이트론이라는 종목이죠 오늘 이들이 이제 일주일 이내의 주식으로 전환해서 점점점점점점 올릴 종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세력들의 명단을 알아야 되겠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들 강남에 빌딩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게 되면 주식타치 안교수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어떤 세력인지 여러분께 한번 슬쩍 우리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자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들의 세력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차공시 내용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기술이라고 딱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전환사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 전환사체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자 100억 원의 전환사체를 반영했다 전환사체는 즉 주식으로 팔 수 있는 거예요 이자를 받지 않겠다 0%짜리 이자예요 쭉 내리다 보면 가격도 나와 있습니다 1349원에 바닥한 거예요 이 이상대야 주식을 팔 수 있는 세력들인데 쭉 내리다 보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에요 결국은 여기 보세요 3호 펀드 3호 펀드 10인 이하의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거 말하는데 얼마를 투자했는지 보게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100억이에요 100억의 투자 금액을 투자를 했어요 100억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투자한다 총 100억 그러면 지금 원자력사업부에 투자해놓은 이들이 주식을 언제 팔 수 있냐 봐야 되겠죠 올해 12월 7일 날 주식으로 전환해서 팔 수 있습니다 제가 이들이 주식으로 전환할 때 12월 7일부터 그리고 2028년도까지라서 이때 팔 거예요 주가를 끌어올려서 이 기간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만 정말 중요한 부분 이들이 이들이 이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인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과거 과거 이 부분에서 주식으로 전환해서 주식을 수익을 내서 팔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얼마에 투자한지 아세요 900원대에 투자해서 결국은 최소 3배 이상의 수익을 내고 우리 기술을 팔았어요 자 이들이 또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자 아 영상 한 번만 가볍게 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이때 이들은 주식으로 전환해서 마지막 물량들이 소화되고 주가를 끌어올릴 겁니다 이 말씀을 드렸던 영상인데 자 제가 이 두 달 전에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의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실제로 이 전환사체의 세력들이 지분 투자해놓은 종목 오늘 점상한가로 최소 5배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그래서 전량 소화되는 날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500만 주에 대해서 실제로 이 날짜를 우리가 보게 되면 7월 5일자로 제가 이렇게 상장일을 이야기 해드렸죠 자 근데 우리가 지켜보게 되면 이 날짜에 실제로 제가 그 거대 세력들은 주식으로 전환해서 주식을 판다고 했었어요 자 이때로 한번 돌아가보게 되면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우리 기술 우리 기술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7월 달에 여러분들께 7월 5일로 한번 돌아가보시죠 이 부분을 보게 되면 3호 펀드 그죠? 이 부분 60만 주 7월 5일부터 전환이 된다 상장된다 이 쩐주들 3호 펀드 이들이 주식으로 전환해서 주가를 끌어올 겁니다 도와드렸어요 물론 지금 앞서서 보여드렸던 원전사업부에 투자해놓은 그들이 분명히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해서 눈감고 배팅하시죠 이 부분은 우리는 매수 기회입니다 라고 해서 영상을 한번 더 보여드렸어요 찍어서 하나만 더 볼까요? 그리고 영상 끊지 마세요 이 하이트론처럼 하이트론처럼 이들이 투자해놓은 종목입니다 이제 곧 주식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띄울 종목입니다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일요일날 눈감고 지르자 초거대 세력들 움직임 포착되었다 한 달 전에 영상을 제작했죠 한 달 전 그렇죠? 한 달 전에 그러면서 제가 이때 보게 되면 8월 18일 일요일날 영상을 제작했었어요 이것까지만 끊지 마시고 여러분 평생 후회하십니다 보도록 할게요 불구하고 영상을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차트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상승을 보이고 다시 이 부분 다시 이렇게 자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할 때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쌍바닥 쌍바닥 찍고 이렇게 주가가 이제 다시 한번 더 오를 수 있는 환경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좀 목차를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첫 번째 우리 기술이 지금 매력적인 가격대에 위치해 있다 자 매력적인 구간대에 위치해 있다 주가가 분명히 오를 수밖에 없다 세력들의 명단 전환사체까지 전부 다 말씀해 드렸어요 12월 7일날 이들은 이들은 매도를 할 수 있어요 자 1349원에 발행을 했는데 이때도 이 세력의 명단을 말씀을 해 드렸어요 자 이제 집중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들 세력들이 지금 우리 기술은 12월 7일이 되야만 주식으로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기술 정말 많이 오를 겁니다 원전사업부 방산사업부 철도사업부 그죠? 정말 큰 어떤 이슈를 등장시킬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주가가 오를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봐야 돼요 모아가야 되는데 현금이 두둑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 제가 여러분들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이 하이트론이 분명히 이 부분에서 주가가 5배까지 끌어올릴 겁니다 라고 해서 이때 여러분들 라이브를 도와드렸던 부분인데 잠깐 보도록 하시죠 자 라이브를 진행했던 걸 같이 볼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뒤를 이율 오늘 종목을 말씀드릴 겁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브를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자 안기였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월 5일 9월 5일 목요일 아 목요일입니다 오후 7시 5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종목을 여러분들께 하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하이트론이라는 종목인데요 하이트론이라는 종목인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카나리아 바이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카나리아 바이오라고 회사가 있는데 엄청난 세력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에 있거나 여러분들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만 너무 큰 금액을 투자하신 분들 말고요 자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906건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906건이요 자 만일에 장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들 너무 시세에 참여하진 마시고요 이 장대 이 거래량 터졌죠 자 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무조건 무조건이라는 좀 표현을 해볼게요 무조건 매수로 한번 대응해 봅시다 자 최소 못해도 5배 가까이는 주가가 오를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 4배 정도 올랐을 때 점상한가 이렇게 가면 분할로 좀 매도하세요 아시죠 왜 나중에 또 이제 여러분 못 팔았다 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이트론 하이트론 분명히 여러분들 시초가부터 종가까지라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후 7시 55분입니다 여러분들 라이브 분명 선물 드린다는 약속 지키게 할게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돌아가 보도록 하시죠 하이트론 주가가 어떻습니까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서 5배 오를 겁니다 5배 오를 겁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지금 어떻죠 점상한가에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하이트론 그쵸 시초가에 매수해보자 점점점점점점점점 자 시장에 한 명의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주시타차 안교수 자 하이트론 이 이후에 즉 지분 투자해놓은 그들이 그들이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앞서서 보여드렸던 대로 하이트론을 분명히 사모펀드의 세력들이 투자해서 주가를 끌어올리죠 점상한 거로 해서 진짜 5배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기술 지금 손실 중에 있거나 수익 중인 분들 분명히 우리는 이 조정 구간에 매집을 해야 됩니다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4일까지 4일까지 잡겠습니다 최소 150%에서 200% 자 이거는 최소한의 수익률로 남겨두겠습니다 하이트론의 뒤를 이울 종목입니다 자 요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 아 이 종목은 우리라고 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됐을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자 010-4822-8706입니다 010-4822-8706으로요 우리 우리라고 해서 보내주게 되면 이 종목 보내드리고요 라이브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 분명히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우리 기술의 전망부터 시작해서 기회인 기회인 구간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소액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크게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010-4822-8706 네 저 개인 번호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그냥 뭐 공개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저희가 이제 채널이 5만명 이상 구독자를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인생의 선배님들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쥐탈자 안교수 자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자 전부 다 드리면 시세에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제가 인원수는 좀 제한하도록 할게요 단 구독 좋아요 했다는 인증을 남겨주시고요 010-4822-8706입니다 저 개인 번호입니다 자 개인 번호로 우리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2하이트론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 기술도 급등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하이트론처럼 움직일 종목이라서 여러분들 조정조정 과정에서 분명히 모아가는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해보도록 하시죠 아시죠 힘내시고요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왜 엄청난 세력들이 등장해 있기 때문에 아시죠 자 힘내시고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